철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아서 혹은 철분을 흡수하지 못했을 때 빈혈이 생긴다. 하지만 출혈, 심부전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도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어, 어떤 경우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빈혈이 심해지면 빗맥이나 코, 혈압, 기억력 저하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치료, 외 빈혈 증상을 보다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연요법들이 있다. 꼭 따라해보자. 1. 당근, 무, 크레송 주스 이 주스에는 철분, 칼륨 및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 회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적혈구 생성이 촉진된다. 무엇보다 세포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재료 당근 1개, 무 1개, 크레송 잎 3장 물 1컵 만드는 방법 당근 껍질을 벗겨 작게 자른다. 믹서기에 넣는다. 무도 작게 자르고 크레송 잎은 깨끗하게 씻는다. 무와 크레송 잎도 믹서기에 넣는다. 물 1컵을 믹서기에 넣어 잘 간다. 모든 재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간다. 마시는 방법 빈혈이 한결 좋아질 때까지 매일 공복 상태에서 이 주스를 마신다. 2. 알팔, 파, 쇠뜨기, 쇠기풀 알팔파, 쇠뜨기, 쇠기풀로 만드는 이 천연 음료는 비타민, 미, 네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준다. 빈혈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다. 혈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양분 손실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영양분이 손실되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피곤해질 수 있다. 재료 알팔파 1톤 쇠뜨기 1톤 녹색 쇠기풀 1, 2톤 물 1컵 만드는 방법 냄비에 물을 붓는다. 3, 5분 정도 끓인 다음 불을 끈다. 실온이 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물만 걸러낸다. 마시는 방법 매일 오전에 이 차를 한 컵씩 마신다. 3. 화이트와인 회양시 화이트와인과 회양시에는 항산화 성분과 필수 미네랄,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적혈구 생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빈혈 심한 정도를 감소시켜준다는 뜻이다. 재료 화이트와인 2컵 회양시 3톤 만드는 방법 화이트와인을 그릇에 붓고 회양시를 넣는다. 뚜껑을 덮어 오 마이너스 6일간 그대로 둔다. 마시는 방법 매일 한 잔씩 마신다. 참고, 미성년자들은 이 음료를 마셔서는 안 된다. 4, 우육, 샐러리 젖당 불레증이 있지 않는 한 빈혈, 증상을 없애는 데 좋은 음료가 될 것이다. 철분, 엽산 및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질을 향상시켜 세포산소를 최적화시켜준다. 재료 샐러리 줄기 3개 후 1컵 만드는 방법 우유를 끓인다. 우유가 끓으면 샐러리를 넣는다. 실온이 될 때까지 15분 정도 기다린다. 마시는 방법 빈혈이 개선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 음료를 마신다. 5, 포도, 파슬리 주스 포도에는 레스베라 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혈액의 독소를 제거해 세포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파슬리 성분은 이 음료의 효과를 강화시킨다. 빈혈에 효과가 있는 음료이다. 재료 포도 1월 1컵 신선한 파슬리 줄기 2개 물 1컵 만드는 방법 포도를 깨끗하게 씻는다. 포도, 파슬리, 물을 믹서기에 넣는다. 모든 재료가 잘 섞였는지 확인한 후 물만 걸러낸다. 마시는 방법 아침 식사 후에 2-3주간 연달아 마신다. 빈혈 진단을 받았는가? 몸이 약해지고 비곤해졌다는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음료를 만들어 마셔보자. 단,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이 글에서 소개한 음료를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한 후 마시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